오늘의 게임 쇼핑몰지고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에서 아바타에 꾸밀 수 있는 한 개 게임 어디.. 아니 하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 알려드릴게요. 블록스마트 처음에. 붓섭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이거는 한 명밖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말이죠. 클래식. 클래식. 기본 바구니. 자 준비해. 세 번째 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하나 둘 두 번 해주고 그 다음 올라가서 화장실 들어가. 그 다음 첫 번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주고 마지막에서 하나 둘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기다려주세요. 자 이게 끝나면 캔디 킹덤으로 가주세요. 총 세 번 블록스마트, 캔디 킹덤, 블록스마트 돌아와준 다음에 그 다음 보스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비 배틀즈 맵으로 가서 그 다음에 또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. 어? 좀 까다롭죠? 마모모드는 해도 상관없어요. 학원에?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시작하면 가자 원래는 되게 까다로웠는데 이번에 또 약하게 됐어요. 일단 요거 왼쪽에서부터 차지대로 아 이거 안 되는데 1, 2, 3, 4, 5, 6, 7, 8 왼쪽에서 부터 차례대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왼쪽에서 부터 차례대로 오른쪽까지 가주시면 되는데 왜 안되냐 됐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쪽에 열쇠가 생겨요 그래서 열쇠를 획득해 주신 다음에 이 열쇠를 갖다가 여기를 열어줘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계속 못 들어가지만 무기 열쇠를 획득하실 수 있어요 장착해 주신 다음에 프리셋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블록스마트로 가도록 게임을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게임이 끝나주면 블록스마트 그 다음에 아까 키검 있잖아요 그거를 장착해 주신 상태에서 가주셔야 돼요 클래식 요거 해볼까? 종류집들 종류집들 조만간에 무기 좀 더일텐데 조만간에 무기 좀 더일텐데 조만간에 무기 좀 더일텐데 와 여긴 밥의 방이에요 조심하세요 라고 뜹니다 그러면 텔레포트가 되면서 보스전을 해야 되고요 이 보스전이 끝나면 알비배틀즈라는 게임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요거 점프만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죽으면 첨벅 다시니까 그것도 주의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억가당해서 별로 억가당하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트럭을 던지는데 저 트럭에 끼어가지고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 힘들었어 그래서 그거 그것 때문에 계속 10분이나 낭비했어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원래 2번 컷 낼 수 있는데 또 이번에도 그런 버그가 일어난다면 진짜 욕날 뻔했어 오른쪽으로 갈까? 오른쪽으로 갈까? 오른쪽으로 가는게 더 명확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는게 더 명확하니까 이렇게 가면 되지롱 이렇게 가면 되지롱 아니 근데 데미지가 왜 이렇게 많이 달았어? 아니 근데 데미지가 왜 이렇게 많이 달았어? 아이 진짜 아니 무슨 얘 구참이 없어? 아 아 아 오른쪽으로 아슬아슬 아 니 망했다 너 나 간다 으으 너 게임 겁나 못해 자 이거를 닫아주시고 요거 획득해 주시고 요거 클릭해 주시면 배지 얻을 수 있거든요 배지 얻는거 해 주시면 아비 배틀즈라는 게임으로 와주세요 자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 주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1층 와주시고 자 여기서 7 2 7 8번 1 2 3 4 5 6 7 8 다음에 2 2 2 3번 6 3번 4 2 3 3 3 1 2 3 그 다음에 샵 올라가 이제 점프 맥으로 넘어있는데 이제 점프 맥시라 아잇 아 근데 여기에서는 왜 여기에서는 좀 좀 도라도 올려줬으면 좋았을텐데 아이씨 어쩌라고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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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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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따 이따 아싸. 아싸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리얼로 감사. 고개사 활성화. 그 다음에 아까 그 배지 얻어주신 다음에 여기로 와서 이 사람한테 말을 걸면은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아이템 하나.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아까 오케 했지? 요개사가 용어로 뭐길래? 다시 한번. 아니 안되거든 분명히? 아 안돼. 아까 오케 했지? 아 아무리 봐도 안되는데. 전혀 안되는데. 아 진짜 아까 오케 한거야? 어? 잠깐만. 어? 잠깐만 될거 같은데? 혼자서 한번 해봐야겠다. 아휴. 이게 타이밍 사운드인데? 타이밍만 잘 맞으면 돼. 안되는데? 에이. 뭐 끝났으면 되면 합시다. 네. 오늘 그렇게 해봤고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. Bye bye. 안녕.